자 강추 물건 나왔습니다 어 신대방역에서 잠깐만 신대방역에서는 한 900m 정도 될 것 같고 구로디지털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구로디지털은 700m가 안되네요 구로디지털역이 더 가깝겠네요 아무튼 이게 1,000에 40입니다 1,000에 40이면 무난하고요 안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에 속합니다 1,000에 40이면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1,000에 40도 되고 2,000에 30도 되고 3,000에 20도 되고 4,000에 10도 되고 전세 5,000까지 됩니다 보증금을 높아 줄수록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정도면 아 여기가 전세자금 대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될거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됐으면 어 지금 1억 갑니다 이런거 전세자금 대출이 되면 한 1억 정도 가구요 잠깐만 잠깐만 대출은 안되지만 보증금이 1,000에 40으로도 괜찮지만 그 이상의 보증금이신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지금 여기가 공실이 2개 있어요 그래서 둘중에 하나가 나가면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이렇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 60이 나오구요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80이 나옵니다 방은 1,000에 40으로도 괜찮아요 1,000에 40이든 어떤 가격이든 제일 괜찮지만 1,000에 40이면 이런 거를 그래도 있는데 전세 5,000으로 이런거 없어요 반지하면 모를까 지상증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내가 2,000에 30 그리고 원래 1,000에 10만원 다운해 주는 집들도 요즘 많이 없는데 전세 5,000으로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보증금 높으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다른 호수가 나가기 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